마이보그 역사상 제일 큰 가방 가져오셨나요? 진짜로요? 네 아이고 무거워라 네 일단 이렇게 봄 스피커 이것도 진짜 가지고 다녀요 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갓셀벤 뱀뱀입니다 오늘 마이보그 촬영하러 왔는데 처음이라 좀 긴장이 좀 많이 되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마이보그 역사상 좀 큰 가방 가져오셨나요? 진짜로요? 어 한번 테이블 위로 알겠습니다 네 저 공항에 진짜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해외에 나갔을 때 아이고 무거워라 네 이렇게 가방인데 이건 해외에서 구매했던 거 같아요 그때 한참 투어했을 때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큰 걸로 샀습니다 너무 커서 좋아요 이렇게 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제가 하얏 제가 해외에 다니면서 많이 챙겨 다니는 물건 위주로 가져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타란 인센스인데 인센스 냄새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많이 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해외에 다닐 때는 이제 집도 막 그립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 있어도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제 집이랑 같은 향을 항상 유지하려고 해외 다니면서 많이 컸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꽂고 그리고 그리고 그 이제 라이트로 이렇게 불 이렇게 하면 한 30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연기 이게 왜 좋냐면 구멍이 작으니까 연기가 엄청 심하게 막 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되게 은은하게 계속 향을 향도 나고 너무 세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냄새나요? 이거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무슨 향이지? 이거 쿠팡에서 시켰거든요 저는 원래 통만 샀는데요 근데 이것도 같이 딸려왔더라고요 뭐라 라비엔 라비엔 로스라고 하네요 요즘은 솔직히 쿠팡 없이 사람들 좀 못 살 것 같아요 다음 물건은 오케이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가방에 놓지 못하고 들고 다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서...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일들 그... 쫓아내는 아 부족 같은 거 네 맞습니다 제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이거는 적응하기도 좀 어려웠고 솔직히 뭐 악플 이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데뷔 초에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숙소에 살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어... 혼자 방에서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숙소 청소하는 이모님이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이모님이었는데 들어와서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달래주면서 이모님이 이거 가지신지 진짜 오래됐는데 저한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근데 어... 이거 가지고 나서부터 약간 마음에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모님 감사합니다 저 아직도 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요 와 저도 이렇게 하게 됐구나 호랑이예요 네 나중에 혹시 힘들어하는 후배를 보면 울려줄 마음이 진짜? 근데 저도 살아야 해야 될 것 같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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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보다 더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네 저는 좋을 생각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아직 좀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이거는 진짜 인생의 필수인 것 같아요 폼 스피커 저는 일단 일어나자마자 노래가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하루 시작할 때도 좋은 음악으로 시작하고 샤워할 때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게 음악이잖아요 어디 가든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멤버들한테 진짜 많이 놀렸거든요 굳이 이렇게 큰 거 다 가져다녀야 되나 이랬는데 해외 안 그래도 오래 나가면 좀 힘들어 하는데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호텔 방에 있을 때 이거는 지금 제가 해외 안 가면 화장실에 있거든요 씻을 때 쓰는 스피커 최근에는 Leave the Door Open 이라는 노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샤워할 때 그 노래 들으면 되게 럭셔리한 화장실이어서 씻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요 다음은 이제 안경이고요 여러분들 좀 진짜 얘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나 했는데 저희 팬분들이면 알 겁니다 제가 캐리어 해외 가면 제 가방이 한 3개 4개 정도 되거든요 갔을 때 없는 것보다 있는데 근데 안 쓰는 게 그게 더 낫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경들인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안경들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일 많이 쓰는 안경인 것 같아요 음악 방송에서도 엄청 많이 썼어요 이건 젠틀 몬스터인데 이거는 브랜드 쪽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너무 Too Much 이지도 않고 근데 제가 약간 화장 안 했을 때도 약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이것도 공항에서 되게 많이 썼어요 이거는 솔직히 저 브랜드 기억이 안 나요 여기도 안 써져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솔직히 그냥 맨 얼굴에 쓰는 것보다 마스크 써서 이거까지 하면 더 예쁜 안경입니다 이것도 음악 방송에서 썼습니다 저 노란색 안경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직도 화장 자국 있네 마지막은 제가 제일 아끼는 안경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미국 갔을 때 다이아몬드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에도 너무 많이 서서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많은 무대를 지나왔어요 얘는 한 전 세계 저랑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래서 상태가 이렇게 됐네요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일주일 해외 촬영을 간다 선글라스 몇 개 정도 됩니다 한 박스 한 박스 네 너무 많나요 이거 이거는 이것도 진짜 가지고 다녀요 이건 액세서리 박스인데 근데 제가 이거는 진짜 해외 갈 때 갖고 다니거든요 제가 반짝반짝을 좋아해요 어머님도 반짝한 거 좋아해서 같은 가족이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얘인데 펄트라는 제품인데 데일리로 차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뭔가 투머치지도 않고 근데 어느 정도 좀 너무 캐주얼이지 않은 뭔가 좀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팔찌 세어보다 많이 네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민망 가르세요 보여주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래서 네 상자를 아예 통째로 다 주셨죠? 그 무슨 실로 돼 있는 봉투 안에 놓고 다녔거든요 근데 애들이 스퀴시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쿠팡 러브 다른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랑 같은 건데 안 보여줘도 되겠다 보여줘요? 보여주세요 이것도 무대에서 엄청 많이 찼어요 이건 제가 진짜 너무 아끼는 건데 이거 캐나다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데일리로 차지 못하고 무대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때문에 그 비행기 위에서 이거 들고 다닐 때는 얘 때문에 연습생 때부터 쓰는 이유인데 이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애기 때부터 그 습관이 있어요 잘 때 이불을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진짜 이불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잘 때 써니 계속 이렇게 이렇게 호텔 이불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덮어서 자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흰색이었는데 지금 조금 회색이 됐는데 얘가 너무 낡아서 이제 좀 다른 거 구매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재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그 밴드가 없어졌다고 이거 너무 낡아서 거의 글씨도 안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만든 사람 너무 알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끝까지 함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솔직히 제가 어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다 보고 싶으면 한 번 더 시켜주세요 일단은 데뷔하고 나서 제일 큰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뤄줬거든요 그게 첫 번째 월요투어였는데 드디어 하게 돼서 그래서 월요투어 끝나고 저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이제 시계인데요 이건 저한테 아주 의미 있는 시계 중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지미보이라고 저한테 정말 최고급의 퀄리티를 이렇게 이런 걸 권해주십니다 생각했을 때 목표 있잖아요 그 목표 하나 이루으면서 하나씩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시계는 제가 왜 구입했냐면 아마 저희 어비스 컴퍼니 아 행님들이 되게 좋아치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운 시작인 만큼 그래서 3년 만에 시계를 오랜만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반짝기지는 않아요 아주 데일리한 건데 이거는 휴보 그 너무 데일리하는 그런 시계이고 나머지 두 개가 너무 궁금한데 궁금해요 1초만 이렇게 1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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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이미 공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투어 다닐 때 무대 사진 찾으면 엄청 많아요 3개 만요? 3개만요? 그럼 어떤 거 챙기실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 아픈 소리를 합니까? 이불 이불 이게 1등 이거는 2등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받았어요 그런 거 어딨어요? 이거 박스처럼 한 채로 가져가야죠 세 번째는 스피커인 것 같아요 음악 없으면 저는 하루도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음악 틀고 이불 계속 이러고 있으면서 근데 시계 차고 이러고 있으면 제 인생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저의 아끼는 물건들 제 애기들 그리고 해외 갈 때 제 캐리어 안에 뭐 있는지 네 일단 매운 물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제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게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초심을 잃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변하지 않은 그런 변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갓세벤의 변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Let's go, let's go